저는 배우들 중에서도 유달리 또 발달한 게 있다고요? 유연한 걸로 엄청. 몸을 잘 써. 통 아저씨 느낌을 못한다. 약간 그 느낌이 있어. 약간 그 느낌이 있네, 잘 써. 자, 들어와요. 그렇죠. 저걸 통과한다고요? 이거? 아니, 우리가 테니스 라켓은 내가 봤거든. 아니,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늘리면 통과할 수 있는데 늘리지 않고? 이제 변형을 늘린다. 늘리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요, 사람이. 변형된다는 거예요, 변형. 이거 언제 해봤냐면 살이 쑥 빠진 거예요. 15kg가 빠져서 너무 말라서 이걸 좀 활용하고 싶다 해서 어딜 막 통과하더라고요, 제가. 전성 배우네. 이런 뚫린 의자 있잖아요. 여기도 막 통과. 아, 진짜로? 창살이 있는데도 막 이렇게 다 들어가고. 이것도 보이길래 여기 설마 될까 되더라고요. 해봐요, 해봐요. 이거 보고 많이 따라할 수 있거든. 아기들 따라할 수 있겠다. 옷을 아주 여러 번 벗네, 이분이. 아니, 봤을 겁니다. 살짝만 변형만 주면. 지금 약간 근육이 좀 생기셔서. 지금 약간 덩치가 있는데. 불관료 근데 열흘 동안 3kg 더 뺐어요. 아, 진짜로 해서. 이거 노력이에요. 준비가 철저한다고. 고마워요. 없어질 정도 안 돼. 준비가 철저해. 아, 진짜. 눈물 난다, 눈물 나. 후! 야, 지금 보면 무슨 나갈 것 같은데. 저게 문제야. 저게 문제야. 그루브 감독. 그루브 감독 있어, 그루브 감독. 와, 이게 어떻게 돼. 어떻게 들어가. 따라하실 거예요. 한 번 해 봐요. 할 수 있어. 아니, 나는 그게 아니라. 될 것 같은데? 국신이 형 근데. 이 형은 그냥 돼. 부족한 거 아니야? 야, 이게 너무 어려워. 심지어, 나눠요. 야, 형. 삶으로 안 빼도 돼. 처음 봤어요. 삶으로 안 빼도 돼. 나눠, 나눠. 여기서 해줘. 이건 내가 갈 것 같아. 여기 이미. 코어 꼬리가 등장했을 때. 아, 저게 나한테로 오겠구나 하고 얘가.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. 그걸 안 피구할 수 있어. 피구하면. 피구하면. 안 피구했으면 인정받았을 텐데. 피구했으면. 이건 내 가지고 할게요. 내 가지고. 내 가지고 갑니다. 내 가지고 갑니다. 아, 그렇게 해. 머리 안 따라다. 여기다 이런 거 걸고 다닙니다. 어? 이거 하나 걸고 다닙니다. 물통, 물통처럼. 야, 오랜만에 잘라오네. 못 이겨. 오랜만에 거기에 초심스레이고. 야, 물 잘라왔지. 괜찮아? 아, 지금 홍대 막걸리 아저씨 같아요.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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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